지금 우리 숙소에 안경 많아요 잠깐만요 우리 안경 쓰는 그거 해보자 내가 진짜 생각보다 안경이 너무 안 어울려 지금 뭐 한번 꺼내서 보자 어떤 안경이 있는지 뭐 이런 안경, 저런 안경, 금색 안경, 요 선글라스 아 나도 안경 잘 어울리면 아주 잘 쓰고 다니고 싶은데 또 이런 안경 내가 쓰면 큰일 나지 이제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뭐 이런 안경은 많이 봤죠 여러분 얘도 안경 쓰고 있네 안녕 이런 안경 참 어려워요 이런 안경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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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교수님 같다고요? 네 안녕하세요 윤 교수입니다 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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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서 어지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